서해안 투어 13일차 일정은 아페도에서 시작합니다. 아페도 성공항에서 배를 타고 병풍도로 이동합니다. 병풍도 자전거길 인증을 마치고 노두길을 통해 대기점도로 이동합니다. 대기점도 일주를 마치고 노두길을 통해 소기점도로 들어갑니다. 소기점도 일주가 끝나면 노두길을 통해 소악도로 들어갑니다. 소악도 자전거길 인증이 끝나면 배를 타고 성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성공항에서 출발 후 앞에도 자전거길 3개소 인증을 마칩니다. 그리고 신안군청부터는 도로를 따라 북쪽 방향인 김대중대교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하루 일정 이동거리가 약 77km 정도 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해안 투어 13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앞에도 성공항 외곽에 어느 풀밭에서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어제 흑산도에서 성공항으로 나오면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둠 속에 헤드랜턴을 비춰가면서 풀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유숙했습니다. 앞에도 성공 여객터미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병풍도에 도착한 다음에 병풍도에서 자전거길을 따라가지고 소악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배를 타고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다가 오늘 하루 일정을 정했습니다. 위치는 병풍도입니다. 저는 성공항에서 아침에 9시 반 배를 타고서 이쪽 병풍도항에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곳에서 인증을 마치고 노두길을 따라가지고 대기점도와 소기점도를 지나가지고 소약도 항에서 성공까지 다시 배를 타고 가는 루트로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병풍도의 맨드라미꽃단지입니다. 병풍도는 원래 옛날부터 맨드라미꽃단지입니다. 이 주변에 동산에다가 전체 맨드라미를 가꾸고 있는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이 빨간 맨드라미가 만개할 때는 온 들판이 전체가 빨갈 것 같은데 지금은 계절이 늦은 계절이라가지고 맨드라미가 다 지워지고 지금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병풍도에서 대기점도로 연결되는 노두길입니다. 저는 병풍도를 맨드라미 동산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지금 대기점도로다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점 항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대기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소기점까지 내려가면서 순례자의 길 첫 번째 베드로의 집에서 인증을 합니다. 병풍도에서 대기점까지 연결되는 노두길입니다. 저쪽 맨 끝쪽에 보면은 맨드라미 동산이 아련하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순례자의 길 두 번째 집 안드레아의 집입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10개의 집들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고 소기점까지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순례자의 길 세 번째 야구부의 집입니다. 야구부의 집은 산 위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필을 힘들게 골랐습니다. 순례자의 길 네 번째 집 요한의 집입니다. 여지간 라이딩을 하면서 라이더들을 못 만났는데 이곳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일부 몇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길 다섯 번째 필립의 집입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대기점도에 다섯 개의 집이 있고 소기점에 일곱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필립의 집입니다. 이제 대기점도에서 순례자의 길 다섯 번째 집을 마지막으로 관람을 마치고 지금 이제 노두길을 따라가지고 소기점도로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점은 순례자의 길 여섯 번째 집 바루톨로메오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마 집이 공사 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볼 수 없는 환경 같습니다. 순례자의 길 일곱 번째 토마스의 집입니다. 이쪽에 산 위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필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담 학교 하얀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기점에서 소약도로다가 넘어가는 노두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덟 번째 마테오의 집입니다. 마테오의 집은 노두길 가운데쯤에 있는데 이렇게 황금색 계단을 통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아홉 번째 집은 작은 야고보의 집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집 안쪽으로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열 번째 집을 만났습니다. 열 번째 집은 유다 타데오의 집입니다. 유다 타데오의 집 참 바람이 어렵습니다. 현저기치는 신안 자전거길 기점 소약도 두 번째 인증시점입니다. 이 옆에는 유다 타데오의 집인데 이곳이 자전거길 인증시점입니다. 순례자의 길 열한 번째 집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은 바로 해변가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잠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열 두 번째 집 유다 가로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앞쪽에 이렇게 바닷물이 넘실되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랑이라도 불러가지고 등을 타고 건너갔을 건데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서 조망만 하고 갑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열 두 개의 집을 만났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총 길이가 12km 정도 되는데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도보로 걷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순례자의 코스는 병풍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대기점과 소기점 소확도까지 이렇게 4개 섬을 연결해서 내려왔는데 어디 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한 병 구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확도 선착장 주변에 와가지고 시간이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배 시간이 그래가지고 비상식량으로다가 라면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비상식량 없으면 오늘 굶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비상식량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정신은 굶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뜨거워. 지금 저는 소확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공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대교 아래를 통과해가지고 잠시 후에 성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공항에 도착하면은 앞에도 자전거길을 따라가지고 일주로 할 예정입니다. 신안 자전거길 앞에도 첫 번째 인증지점입니다. 인증지점에서 인증지점에서 인증을 마치고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분재공원을 봅니다. 조감도는 이렇게 보니까 광범위 하계로 넓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천사섬 부재공원에서 인증을 마치고 지금 가는 길은 이렇게 해변가를 통해가지고 시멘트 포장길이 포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라이딩하기 편한 조건입니다. 천안 자전거길 앞에도 두 번째 인증지점입니다. 이곳은 죽도 노두길이라고 해가지고 죽도 거지 노두길을 통해가지고 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죽도로 들어갈 수 있는 노두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만조 시려가지고 물이 들어차가지고 지금 죽도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 멀리 보이는 섬이 죽도라고 합니다. 현지시는 신안 자전거길 앞에도 마지막 인증지점인 신안 군청입니다. 이곳에는 미래의 신안 군청 바로 앞쪽에 인증지점이 있습니다. 신안 자전거길은 9개 코스에 37개소의 인증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다가 인증을 함으로써 37개소의 인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신안 섬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세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감을 보면 왠지 좀 서글픈 이런 느낌이 든지 않습니까? 깊어만 가는 가을 정취를 더욱 느끼게 하는 억새밭에 왔습니다. 억새와 함께 셀카 한번 인증하겠습니다. 뭐 앞이 안 보여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고굴에 완전히 그냥 안개가 끼어가지고 또 앞이 안 보입니다. 성취감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지고 안전하게 아산시까지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멈춰진